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난 퇴학당했다 어느 학교도 학원폭력 가해자가 된 나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학부모들을 일일이 찾아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며 경찰의 개입을 막았다 이수야 가자 아빠는 집에 가자고 했지만 우리 집은 이제 없다 아빠는 집을 팔아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되지 않았다 내가 아빠를 힘들게 했다 아빠 나 왜 이래 잘못한 거 보고 못 참는 거 너 엄마 닮아서 그렇고 엄마도 이수가 아빠 닮은 거 기뻐했을 거야 아빠는 지금부터 기뻐